오늘의 시선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주동물권연구소의 김란영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는 날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물권과 관련된 이야기, 다양하게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오는 10월 16일 남방큰돌굴에 비봉이가 수족관에서 마지막으로 있었죠. 이 비봉이가 방류된 지 1년이 되는 그런 날인데요. 아, 벌써요? 네. 이미 방류는 됐지만 아직까지도 성공이냐 실패냐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방큰돌굴에 비봉이 방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논란이 있다는 것은 지금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위치도 모르고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생존에 있는지 아닌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태라서 그게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데 비봉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거기서 직접 드라마의 소재로도 등장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실패냐 성공이냐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주제일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아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정말 전국민들이 비봉이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응원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주 연안에서 지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시민분들은 먼 바다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네.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좀 사실 1년이 되긴 했지만 좀 늦은 감이 있죠. 일단 방류가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류 기준이라든지 방류 준비 과정으로 방류 후에 현재까지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부터 해서 그냥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보내는 것이 맞느냐 그 준비가 잘 돼 있느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던지게 만드는 데모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 방류 이전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비봉이가 애초에 포획된 게 2005년이었다고 들었는데 당시에 그 비봉이의 나이가 적으면 3살 많으면 5살 정도 추정된다라는 보도를 잡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 비봉이는 2005년에 활림의 비양도 앞바다에서 포획이 됐는데요. 포획 당시 나이가 3살에서 5살로 추정되고 수족관의 생활이 한 17년입니다. 그래서 방류 당시의 나이가 적으면 21살 많으면 23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고래 평균 수명이 30년에서 3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거기다가 인생에서 17년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수족관에서 산 셈인데 비봉이가 아무래도 관심을 모았던 게 수족관에 남은 마지막 남방 큰 돌고래였기 때문이었고 그런데 왜 재돌이나 복순이나 다른 남방 큰 돌고래들은 다 방류가 먼저 됐는데 비봉이만 남아 있었던 겁니까? 2011년 7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위치한 퍼시필랜드에서 불법 포획이 한국사회에 알려졌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래서 2012년 2월에 제주지방법원에서 퍼시필랜드 돌고래의 어떤 불법성에 대해서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2013년 재돌이를 시작으로 2015년 17년 계속적으로 남방 큰 돌고래가 방류가 됐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비봉이는 2009년에 이전에 포획됐다라는 점 때문에 즉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방류 대상에서 재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비봉이는 고향 바다를 눈앞에 두고 수족관에 갇힌 채 돌고래 쇼에 계속 이용이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2017년에 퍼시필랜드를 인수한 호방그룹이 호텔 부지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2021년 말에 돌고래 쇼를 중단한다고 했고 그래서 돌고래를 방류한다는 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애초에 인도적인 목적으로 방류되는 건 아니었군요. 인도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방류 결정 때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류를 처음에 찬성했던 단체들이 이거 철저한 준비 없이 방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로 돌아섰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 그때 입장을 바꿨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저희 단체도 찬성 방류 찬성을 했었는데 이후에 내용을 알고 방류 반대 입장을 다시 선회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비봉이가 포획될 당시의 나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이요? 네. 비봉이가 아까 포획될 때 나이가 한 3살에서 5살 사이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알려졌었고 실제로 뭐 달랐던 겁니까 아니요. 그게 좀 잘못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죠.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비봉이 나이가 10살 이상일 거다라고 저희들이 추정했었거든요. 그래서 10살 이상이면 돌고래들이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야생적응 훈련을 잘 받게 되면 방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포획될 당시 나이가 3살에서 5살로 추정되는 서류가 발견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아까 3살에서 5살로 추정된다는 보도를 봤다는 게 이후에 알려진 사실인 거고 그 이전에 애초에는 10살이 넘은 상태에서 포획이 됐었구나라고 일부가 다 알고 있었군요. 네. 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좀 늦게 발견이 되면서 그러면서 다수의 동물권단체라든지 국내외 고려 전문가들이 다 반대 준비 없는 어떤 철저한 준비 없는 방류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방류 실패가 좀 어떤 예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고래를 재포획하는 전문가들이 국외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단위에서는요. 그런데 국내에는 그런 전문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류는 좀 힘들다라고 그런 무게를 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사실 동물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면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10살 무렵에 돌고래 나이가 10살 무렵에 포획이 된 상태면 방류를 하는 데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드리려면 아주 어렸을 시기인 3살에서 5살 사이에 포획이 됐었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방류 당시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남방큰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양육에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 젖을 뗄 나이가 1살 반에서 2살 정도가 되고요. 새끼가 성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10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엄마와 새끼가 함께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관계를 좀 형성하고 그리고 이 관계가 확대되면서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먹이 탐색이나 짝짓기 새끼 양육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이제 다른 돌고래들과 협력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돌고래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는 상호협력적인 사회적 관계가 생존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돌고래는요. 그래서 비봉인은 이러한 어떤 사회적 학습을 하기 전에 포획이 됐기 때문에 생존 전략을 미처 학습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류에는 이제 좀 부작당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통 돌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고유 능력인 초음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음파의 능력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비봉인은 방류 주변 환경에 대한 인지를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례를 발생시킨 후에 어떤 대상에 부딪혀서 되돌아는 음파의 반향을 이용해서 방향과 거리 등을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이런 것마저도 다 학습 반복된 학습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생활하는 법을 애초에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포획이 돼서 수족관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방류를 하더라도 애초에 그 습득된 체험된 지식이 없으니 그렇죠. 방류하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돌고래가 굉장히 사회화된 동물이고 똑똑한 동물이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동료 돌고래와 소통하고 기억하고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게 한 10년의 학습 과정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포획 당시 나이 외에 야생 방류에 혹시 또 기준이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내 고려의 전문가들이 방류 지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원래 서식지로 반드시 방류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원서식지 방류? 네. 추가적인 또 나머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몇 살이 포획됐느냐고 두 번째는 또 포획돼서 얼마나 오랫동안 수족관 생활을 했는가고 마지막으로는 야생 적응 훈련 기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야생 적응 훈련 기간까지. 아까 너무 어린 나이에 포획됐다. 이 부분이 일단 하나가 지금 안 맞는 거고 방류 기준에. 그다음에 제주 바다 훈련 기간이 그때 좀 짧았다면서요. 맞습니다. 48일밖에 안 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이게 첫 사례가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여러 가지 성공했던 사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학습이 돼 있고 여기 최적의 조건에 맞춰서 방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경험이 바탕이 됐으니까. 그래서 2013년에 수족관 난방큰돌 그랬던 재돌이 춘삼 382 그리고 2015년 태산이 복순이 2017년 금등이 대포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정말 전국민적으로 응원을 받으면서 방류가 됐는데 실제 이 세 개의 어떤 방류 사례에서 두 건은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2017년 금등이 대포는 사실은 실패했다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금등이 대포는 6년이 지났지만 관찰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실패 경험들이 저희가 좀 잘 반영을 못 시켰다라고 좀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금등이 대포는 지금 6년째 행방을 알 수가 없다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반드시 죽었을까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어디선가 또 잘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던데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 남방큰돌고래의 특성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제주도 연안 한 2km 이내에서 회유를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관찰이 안 됐다라는 거는 사실은 금등이 대포 뿐만 아니라 비봉이도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물의 습성을 고래했을 때. 고래 전문가들이 말씀이고 저희 동물권 단체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왜 또 그러냐면 방류를 주도했던 해양수산부 제주도 제주대학교 호방건설 핫핑크 돌핀스 등 5개의 기관과 단체들이 구성했던 방류협의처에서도 방류 성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야생돌고래의 물이 합류로 보았거든요. 그렇죠. 사회화된 동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비봉이가 가두리로 빠져나갈 때 돌고래의 물이가 지나갈 때 그때 그물을 걷어올리면서 방류를 가두리 밖으로 유도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봉이가 그 물이하고 합류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방류 당일 드론 촬영을 보게 되면 비봉이가 모습을 보게 되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두리번 두리번 하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갈팡질팡한 모습도 보였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방류협의처 같은 경우에는 비봉이가 야생돌고래에 물이 합류했는지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해도 지금 현재는 발견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방류 실패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금등이 대포에 이어서 비봉이도 사망을 했다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재돌이 방류에 대해 이후에 관여를 했던 국외의 어떤 전문가 해양포유로 어떤 전문가들인 나오미 로즈 박사라든지 국제적인 어떤 관련 어떤 전문가들 역시도 금등이 대포에 의해서 비봉이도 뭔가를 배우기 전에 포획돼서 당연히 일반적인 돌고래의 이동 경로를 습득할 리가 없다. 그래서 방류해 5개월이 지나도 제주도 연안에서 관찰되지 않으면 방류실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좀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재돌이 처음 방류할 때 가두리 주변으로 다른 돌고래의 우리들이 오고 이제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아 이번엔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 추정을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비봉이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비봉이도 무리가 지나가는 거를 여러 번 모니터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판단이죠. 사실은 어떤 호기심에서 할 수도 있고 그게 그들이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추측하기는 무리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무리가 지나갈 무렵에 맞춰서 문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라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방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류 기준에 따라서 남방큰돌고래 그러니까 방류를 성공했던 사례와 실패했던 사례의 차이점을 한번 짚어본다면 어떨까요? 그 재돌이를 비롯한 방류에 성공한 춘삼이, 산파리, 태산이, 복순이는 10년 이상 바다에서 살다가 수족관에 반입돼서 수족관에서 한 4년에서 6년을 살았고요. 금등이 대포는 6년에서 7년 정도 바다에 살다가 금등이는 19년 대포는 20년 동안 수족관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야생적응훈련 기간은 두 달 거의 다 비슷합니다. 즉 방류에 성공했던 사례인 재돌이, 산파리, 춘삼이, 태산이, 복순이 같은 경우에는 바다생활을 학습했던 기억이 있던 성체돌고래일 때 포획이 된 거고요. 그리고 비교적 수족관 생활이 좀 짧죠. 그런데 금등이 대포는 아성체, 그러니까 10살 이전에 어떤 배울 학습이 되어지는 그 시기에 포획돼서 학습이 안 된 상태로 수족관에 들어와서 수족관 생활이 너무 또 길었죠. 19년, 20년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류의 성공과 실패의 아주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비봉이는 정말 재돌이처럼 같은 경우면 성공을 했겠지만 금등이 대포보다는 더 어린 나이에 포획됐고 수족관 생활은 길다 보니까 굉장히 인간의 의존적인 어떤 생활에 익숙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봉이가 가두리에 있을 때 빠져나올 때도 가두리 안에서 머물러 있다가 애가 안 나오니까 잠수부가 옆에서 막 손짓하면서 비봉이를 유인했던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봉이 입장에서는 잠수부가 이제 사람을 믿으니까. 손짓하는 걸 보고. 네. 거기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두리를 나간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가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수족관 안에서 훈련할 때 사육사의 손짓을 보면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럼 훈련된 상태 그대로 그냥. 네. 그걸 믿고 그냥 그런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갔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이런 판단 자체가. 그 비봉이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갈 때 이제 gps를 등에 부착해서 나갔잖아요. 위치 파악을 위해서. 그런데 방류 이후에도 신호가 전혀 없는 모양이죠. gps 마지막 수신 같은 경우에는 방류 전날이 15일 새벽인데요. 이날 수신된 정보도 한 13일 위치의 내용입니다. 가두리 안에 있을 때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gps는 바로 수신 정보가 전해지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가두리 방류에 단 한 번 신호가 잡히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gps가 기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gps가 비봉이 몸에서 분리가 됐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봉이가 이미 사망을 해서 바닥 깊숙이 가라앉아서 수면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리되었으면은. 그런데 그 반론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류협의체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비봉이가 사망했다 라면은 사체가 떠밀려와서 육지에서 발견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례들이 종종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연안이 아니라 먼 바다로 갔을 확률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던데요. 네. 그런 보도로 이제 본 바다이 있고요. 좀 유감스럽지만 남방큰돌고래 전문가라면 그렇게 말해서는 좀 안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이지 않은 식견입니까? 글쎄요. 전문가가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전문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제 입장에서 좀 이제 경우에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연안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이제 대체로 살아있는 제 몸에 기운이 없고 약했을 때 좀 떠밀려와서 사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하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몸이 힘이 빠지니까 밀려와서 떠밀려는 거죠. 그 파도에. 그런데 고래는 기본적으로 죽게 되면 고래의 특징은 이제 심의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서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네. 만약에 깊이 가라앉지 않았다면 배에 가스가 차면서 잠시 수면에 올라오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는 다시 또 가라앉아서 가라앉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고래의 사체가 좀 떠다니는 경우에는 이제 좀 등지러미가 물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gps가 이제 신호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경우를 종합해 보게 되면 비봉의 경우는 방류 좀 초기에 사망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지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 바다라는 곳이 딱 계획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정상적으로 살다가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실패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건 방류 초기에 사망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 추측할 만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좀 이유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돌고래를 방류할 때는 방류 전부 다 몸무게에서 살을 찌워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수족관에 있을 때보다요? 네. 그래서 방류 훈련을 할 때 먹이를 좀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몸을 살 찌기 위해서 만약에 야생 적응하는데 시간을 좀 벌게 하는 그런 우리가 좀 추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체력을 키워서 내버리는 거구나. 네. 시간을 벌기 위함인데 비봉이의 경우는 그 반대였습니다. 비봉이는 방류 당시 몸무게가 방류 전보다 오히려 20kg가 살이 빠져서 갈비가 뼈가 좀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방류가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방류 회비체 내에서도 문제를 좀 지적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방류를 결정할 때 비봉이 건강 상태는 적합한 상태가 아니라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비봉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야생 훈련 기간을 굉장히 충분히 갖겠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일찍 포획되고 수족관 생활이 너무 부자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남방 큰 돌고래는 거의 한 60일 이상이에요. 두 달을 꽉 채운 상태에서 방류가 됐는데 비봉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체를 따지게 되면 67일이긴 해요. 그런데 실제 바다에서의 자연 훈련은 48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전 남방 큰 돌고래보다는 너무 짧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방류협의체에 참여했던 5개의 어떤 기관과 단체들에 이거 야생방류 실적주의가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생방류 실적주의라고 하면 방류 실적을 위해서 좀 무리하게 야생방류를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던 게 제가 기억이 나고 더 이상 수족관에 남방 큰 돌고래 없다 이걸 선언하기 위해서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무리해서 내보냈다. 맞습니다. 그런 말을 사실은 보도자료에서 냈었죠. 비봉이 방류하자마자 5개의 기관과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수족관에는 남방 큰 돌고래는 없어 하면서 정말 축배를 들듯이 그런 어떤 했던 그런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봉의 입장은 굉장히 고려를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동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 입장에 너무 치우쳤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해양수산부에서 실패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실패에 따른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거 받아들이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발표도 나왔던 게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보도는 됐지만 사실은 제 포획에 따른 예산 책정은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실제 방류 이후에 해수부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비봉이가 발견되지 않을 상황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백서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준비 잘 안 되는 것 같고 나중에 한번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